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축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위해서 오늘 저녁부터 핸드폰을 그만 쓸 수 있느냐 아니다, 안 된다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? 공부가 힘든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로 내가 겨우겨우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생각을 깨는 게 아마 저에게 주어진 40분의 미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 영어 1등급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? 전국 4.7%고요 1, 2등급을 받아야 보통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N수생이 더 많습니다 근데요, 제가 냉정하고 현실적인 얘기 들려드리면은 중학교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고민인 거죠, 중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할까? 다시 그 아이들을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이에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면 같이 한번 화이팅하면서 다시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, 공부가 싫어진 겁니다 초등에서 대표적으로 수준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싫어졌다 두 번째, 초등에서 공부나 독서 습관 전혀 형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초등에서부터 핸드폰, SNS 게임에 중독 시작됐고요 결정적으로 공부의 목적을 모른다 핸드폰을 참 못 이겨야 합니다 요즘 애들 다 못 이기고요 우리도 못 이겨요 사실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게임하고 싶어 죽겠고요 SNS 손에 붙잡고 있고요 이러고 있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뭔가 큰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의대 본과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 이렇게까지 해봤다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분께서 중학교 때 교복을 두 벌 샀대요 한 개는 학교 갈 때 입고요 한 개는 교복 입고 주무셨대요 왜? 불편해서 잠이 깨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전국 1, 2%를 감히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초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초등에서 뭔가를 아이들이 놓쳤기 때문에 중학에서 2등급 받고 꼴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왼쪽은 틀렸습니다 오른쪽한테 집니다 마음이 턱 내려앉고 누군가는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게 팩트인 게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 대통령 보고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연구해 봤더니 3세 미만은 영상 보면 안 된다라는 과학적 결과가 나온 겁니다 SNS 15살부터인데 제일 밑에 있는 틱톡, 인스타그램, 스냅챗은 안 돼 왜? 저건 윤리적 SNS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인되고 나서 해라 인스타그램 이건 과학이고요 이론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건 무슨 마음인지는 알죠 우리끼리 하지만 누구도 과학적으로, 학술적으로, 그래도 된다라고 말한 적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